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like and notification we already know. 여러분 오랜만에 템퍼트리스의 플레이어의 주역들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만에 하는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요. 스누가 입니다. 템퍼트리스의 플레이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래퍼죠. 스누가가 이번엔 메인이고 피처링의 템퍼트리스 그리고 러이어가 함께합니다. 러이어 또한 템퍼트리스의 플레이어 비디오에 참여했던 래퍼죠. 그 비디오 조회수가 어마어마시했습니다. 사위라이요요라는 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검색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나오는데 일단은 비트는 템퍼트리스가 만들었고 이 비디오를 봐달라는 여러분 구독자들의 요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 곡 떡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에요. 조회수나 이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이거 친절하게도 비디오에 영어가사 자막이 있어서 제가 비디오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에든 사빌라이 요요 비디오를 봅니다. 요 오케이 렛츠 게린 투 잇 서 렛츠 게린 투 잇 하나도 핫한 신발들이 나오네요 비디오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비라이 나쁘지 않은데? 스콜스콜 이거 레이디와 함께 파리를 즐기는 약간 그런 곡인가 본데? 스콜스콜 약간 앳된 목소리가 레슬랩월드 바이브처럼 느껴지긴 해요 따라하기 좋다 좋다 슬로우 되게 좋다 스콜스콜 생각해보니까 템포트리스 제가 수트 입은 사진을 정말 많이 봤는데 수트가 아니고 스트릿 패션 입은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 요 요 요 요 사비라이 요 요 음 아 이거는 훅이 키퍼네 완전히 워크 라이크 캣 생각해보니까 반다나 뭐 다른 래퍼들은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템포트리스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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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누가 목소리가 약간 앳돼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레슬람몰드의 수위리 같은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게 흥미롭네요 근데 훅을 굵은 목소리로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스누가 같은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가벼운 것 약간 앳댄 목소리 이거 뮤비 잘 찍었네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 신기하게 플레이어에서 활약했던 고 멤버들이 그대로 이 비디오에 왔다니까 신기하네요 플레이어랑 비교했을 때 저는 플레이어보다 이 곡이 훨씬 좋은 것 같고 퀄리티나 전반적인 뮤직비디오 아웃풋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플레이어 비디오 이후에는 잘 기억하지 못했던 래퍼들인데 래퍼였는데 이렇게 또 비디오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자를 어떻게 보면 훅업, 행아웃 즐기면서 노는 그런 가사들이 사실 많긴 한데 다들 가사의 패턴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좀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뭔가 기발한 표현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07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